박서방 박서방 앞으로 자네가 회사 좀 잘 맡아주소 네 장인어른 아버지 아 박서방 박서방이라뇨! 누가 왕복입니까? 대표님 박태서! 그라고 우달이 이 꼴이 난 것도 다 박서방 때문이란 게요 저 똥 싸고 있는 것이지 많이던 천연 미료랑께 여러분 이 자연산이 최고라져잉 다 붙을거야 말거야 반투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연대책임인데 오롯! 이거 빼! 뭐 빼! 아휴! 그들 자신이 싫다 뜬겨 뜬겨 서점이 하나도 안 맞았잖아 이 새끼야 가서 찍어보라고 가서 그냥 헐 날 호구로 본건가? 근데 그거 아시죠? 짜고 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하나씩 내놓는거 지분 좀 더 확보할 방법 없어요? 박서방 이 잔모음을 의책하실까이 가만 둘 수 없지 끝이 미! 누구세요? 나라고! 아휴! 아마여 동영상을 우리 아비가 직접 보신다면 아주 이 치구는 바로 멸망해볼 것이여 눌러볼... 눌러볼... 아이구 미! 엄마... 닌자 겨우 할부 처음 됐어라! 닌자!